여러분, 이제 아마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과거 문제를 들고서 자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2017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작동됐던 이런 메커니즘과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작동했던 그런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들이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운용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것이나 2017년도 대선을 분석하는 것은 모두 다 2022년도 3구 대선을 분석하는 것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지난 5년 동안 이처럼 파행적인 그런 선거가 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그런 반성이나 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도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3구 대통령에서 어마어마한 표차에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으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그리고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일체 언급이 없고 오히려 사전투표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발언을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발언할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소위 선거 부정 문제가 별 거 아니다. 뭐 그것 좀 해먹으면 어떠냐. 이놈이 하든 저놈이 하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존망과 번영과 관련해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가짜와 위선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국가가 온전한 국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굳이 본인이 이렇게 대통령 놀이하는 데 아주 재미가 있는데 국정운용에 큰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도 있을 법한 본인 판단하기에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그런 의조를 갖고 있지 않다.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특정인의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어야 일단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참아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항을 하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주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낮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인내심의 거의 한계,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썬소리를 저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 심청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2020년도 3구 대선과 똑같습니다. 쌍둥입니다. 그것도 일란석 쌍둥입니다. 모든 공직선거는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소위 방송을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이 같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에 대한 탄압이나 제한은 좀 덜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또 앞으로 5년 동안도 계속해서 야당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기대를 거졌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싶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어떤 종류의 변화도 유튜브 채널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